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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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비스님 직지상학원인데요 직지강설 직지심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하죠 금속활자 세계 최초 금속활자 자본이다 해서 고 금속활자가 남아있는건 아닌데 아무튼 이 책이 남아서 이게 이제 유명한 글인데 사실 사람들이 직지신경은 다 아는데 내용은 모르거든요 내용은 다른게 아니고 제 선문답 책이 있죠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지에 선어록에서 배우는 고고 그거죠 똑같아요 선어록 그 집 같은건데 과거 칠불들 부터 모아놓은 겁니다 과거 부처님들 부터 한마디씩 해놓으신거 다 모아놓은거 이거 보시고 이제 도를 점검하실 수 있는 제목부터 직지심체요절 직지가 곧장 직지인심에서 온 말이죠 곧장 사람 마음을 곧장 가리켜라 이게 곧장 여러분 본성으로 돌아가라죠 직지 심경 곧장 마음으로 돌아가라 직지 심체요절 심체니까 마음의 본체로 곧장 마음의 본체로 돌아가는 요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나 찾으라는 얘기 곧장 참나 찾아라 고려 말에 백운스님이 백운스님이 모으신 글이죠 그러니까 일체공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면 과거 칠불들 부터 부처님까지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냥 하나 읽어드리면 가섭불 가섭불은 현재 현겁의 제3 부처님이시다 하면서 계속 하나 딱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석가모니불인데요 그래서 현겁의 제3 부처님이시다 하면서 일체중성은 그 본성이 청정한데 본래부터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 이 몸과 마음은 환영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니 환영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이런거 하면 잘못 이해하면 다 공하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되고 뒤에 가요 우리 마음 안에 본질이 공이죠 참나 자리가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에서 우리 애고의 작용 육근의 작용 육근이 몸과 마음이죠 그래서 일체가 공의 작용이다 일체가 공의 작용 일체가 공의 작용 일체가 공의 작용이니까 몸과 마음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거 알을 하는거죠 환영이다 참나의 작용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거 다 참나의 빛에서 나와서 부풀어진 환영들이다 환영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 환영이라는 환영이라는 본질을 아시라는거죠 참나 자리에서 작용하는거다 하는걸 꿰뚫어 보라 오해되기 쉬운 표현들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스님들 책 소개도 해드리는거 왜냐면 우리가 직지신경을 내용을 모르면서 세계에다 최초의 금속할자야 이런것만 알고 계시면 뭘로 책 내용은 모르고 무슨 프린트기로 찍었는지 이런것만 알고 계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서천 역대 마아가서 미래 인도의 28조사랑 또 이쪽 중국에서 달마가 마지막 28번째 조사시죠 중국에 와서는 1조죠 그 1조로 해서 또 내려온 그 밑으로 우리가 흔히 6조까지만 세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나가요 중국의 선사들이 이 내용 중에 제가 6조 몇개만 읽어드릴게요 6조 혜능 스님의 스승이 이제 5조죠 5조 5조 이야기 한번 5조 이야기가 되게 제가 예전 강의 때도 해드렸는데요 좀 신비한 얘기에요 4조 스님이 도신 스님이에요 4조 도신 스님을 4조죠 5조 이제 홍인 스님이 찾아가요 원래 그런데 5조 홍인 스님이 찾아간게 아니라 전생이 찾아가요 전생 때 찾아갔는데 이래요 얘기를 해보니까 도를 얻었는데 4조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4조가 법을 이어줄자니 법이 퍼질 수가 없죠 나보다 먼저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대 나이가 너무 늙었으니 몸을 좀 바꿔서 오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송 도자라는 분이 이 분이 아무 말 없이 산에 내려가다가 이 신비한 얘기입니다 내려가다가 처녀 하나가 빨래를 빨고 있는데 내가 그대의 집에서 오늘 하루 묵고 싶다 하니까 그 부모가 계시다 그러니까 그대는 허락하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그러겠다 하니까 하여튼 그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재송 도자라는 분이 멀리 안 가고 한 나무 밑에 딱 앉아서 그대로 입적해버려요 돌아가셔버려요 그날로부터 처녀가 잉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처녀 잉태입니다 그러니까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처녀 뱃속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 분이 그래서 잉태가 돼서 아들을 낳으니까 부모들이 이제 황당하죠 그래서 부모가 꾸짖고 그 옳고 그름을 씻을 수 없게 되어 아이를 강에다 던져버려요 버렸는데 또 살아서 돌아와요 다음날 보니까 또 물을 거슬러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신통한 아이구나 해서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일곱 살이 되어 이제 다시 거길 찾아가요 재송 도자라고 하냐면 이 양반들이 이제 사조랑 헤어지기 전에 우리 서로 알아봐야 되니까 소나무 하나를 심고 가겠다 하고 소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소나무 송자 써서 소나무 심은 도인 이런 뜻입니다 재송 도자가 소나무 심은 그 도인이 다시 환생해서 홍인으로 태어나서 일곱 살 때 간거죠 다시 가니까 여기는 그 얘기가 없네요 제가 예전에 해 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었죠 도신 스님 계신 절에 가요 딱 가서 엄마랑 가죠 가가지고 대웅전인가요 법당에 들어가서 오줌을 탁 눕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그 절에 스님이 와서 야 이 청정한 데다가 부처님 계신 데다가 오줌을 흘러면 어떡하냐 하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청정하지 않은 곳을 가르쳐 줘라 내가 거기다 오줌을 흘러겠다 하니까 딱 막혀요 안 되겠으니까 불러와요 불러와서 둘이 딱 대면하니까 소나무 얘기 딱 꺼내면서 서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글에서는 약간 다른데요 도신 대사가 물어요 동자는 성이 뭔가 그러니까 성은 있는데 보통 성은 아니다 이 성을 물어본 거죠 성은 뭔가 그러니까 내 성은 불성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하니까 비록 불성은 있으라 너는 아직 알지 못할 것이다 너 모르지 하니까 저만 모르겠습니까 삼세제불도 모릅니다 모르기로 치면 그 자리가 공한 자리고 모르는 자리로 치면 부처님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른다는 거냐 풀성이 본래 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하고 알아보고 출가를 시켜서 법을 전했다 이 내용 약간 스토리는 다른데 그 뒤에 무비스님이 그 스토리도 좀 써놨네요 자세히 소나무 심은 사람이 제가 바로 소나무 심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신비한 얘기죠 처녀 잉태 이 정도 해줘야 좀 고승이구나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코란도 좀 코란에서 코란 중에 다른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 좀 읽어드리려고 여기 예수님 얘기 마리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코란은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에 아주 긍정적입니다 왜냐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코란 그런 일은 별일 아니냐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도 만드시는 분이야 청녀 잉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라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거 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중국이나 이런 도인들 고승 얘기 보면 만약에 기독교나 이런 데서 들으면 황당할 얘기 많죠 왜냐하면 일단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기본이거든요 신선 되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쪽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면 엄청난 얘기거든요 여기는 그 정도 해줘야 신선의 그룹에 들어갑니다 죽어서 살아날 정도는 돼야 그것도 알아두시고 유명한 게 달마대사가 원래 잘생겼는데 인도에서 중국 오다가 강에 이무기가 하나 죽은 채로 버려져 있어서 그게 이제 해를 끼치지 예전에 이무기 죽이면 죽어요 그렇게 전설이 그래요 이무기를 해코지하면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혹시 해를 끼칠까봐 이제 자기 몸을 벗어놓고 이제 에너지체로 나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 깊은 바닷속까지 해서 버려두고 왔더니 어디 흉측하게 생긴 놈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그냥 야사인데 전설인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냥 다 인정받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불교에도 인정받고 도교에도 인정받고 왜 왜 인정받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불교도교 양쪽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요 달마대사가 누구냐 누가 내 몸을 가져갔는가 그 양반도 신선인 거죠 몸 벗어놓고 가져갈 정도면 신선이죠 찾아서 가니까 곤륜산의 도인이었다 그래서 그 도인한테 찾아가는데 이제 불교 측 입장은 달마가 에라 너 그게 뭐라고 집착하니 가져라 했다는 거고 도교는 곤륜산 도사가 가져갔는데 중국 도사가 가져갔는데 달마가 못 찾았다 누가 가져갔는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포모선생님은 사실은 조선도인이 가져갔다고 이렇게 주장하신 대충 이래요 스토리가 그래서 한중인이 연관된 이야기인데 그냥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건 이런 얘기들이 그냥 사랑방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흔히 일어나 이야기 되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신선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강진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러면 서양신선 서선이라고 그래요 서선 서양신선이라고 재밌죠 그래서 기독교는 좀 불교적인 모습으로 동양에서 보이기도 하고 신선도를 아는 사람들은 서선이라고 그래요 서양신선이라고 왜냐하면 추테마가 영생이잖아요 기독교의 추테마가 동양에서 볼 때는 영생하자고 그럼 신선도인데 신선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얘기도 좀 알아두시고 자 다음 얘기는요 이 얘기는 해능 육조해능대사 얘기 중에 하나 이제 한 스님마다 여러 편이 있어요 한 편만 있는 분도 있고 여러 편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설관이 말했다 이 양반이 이제 제지한가 보죠 경성에 저기 서울 가니까 중국에 이제 서울이겠죠 아주 고승 대덕들이 모두 얘기하기를 불도를 하려면 좌선을 잘해야 된다 좌선을 잘해야 된다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선정으로 인하지 않고 회탈 얻는 사람은 없다 선정을 안 닫고 회탈 얻을 수는 없다 이 말을 하십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해능 스님 육조해능은 지금 그대로 그대의 참나를 곧장 찾아라 직지 그대로 참나 자리를 곧장 찾아 들어가면 이 참나 자리가 본래 본래 고요하니까 본래 선정이고 본래 지혜로우니까 본래 지혜고 본래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본래 계율이다 해서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라는 걸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참나를 찾는 게 진짜 선정이지 이 애고를 고요하게 만드는 거 애고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본 의미의 선정과 지혜가 아니다 진짜 참된 선정과 지혜는 본래 퍼펙트한 그 참나 자리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은 앉아서 가만히 마음 비우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애고를 갖고 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곧장 곧장 참나 너가 누군지 알아차리는 자를 곧장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은 것을 선불교가 반대합니다 선불교의 어록을 읽으시면 헷갈리는 게 왜 자선을 반대하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거기에도 도가 없다 이런 충격적인 말들을 막 해요 백날 선을 닦아 봐라 거기에 도가 없다 그 밥 먹을 때 밥 먹은 줄 아는 그 자리가 도다 참선을 할까요 아니다 너가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불성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선정에 들은 법을 그냥 차라리 가르쳐 주면 좋은데 자꾸 딴수작을 걸죠 그 이유가 선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고는 고요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요동할 수도 있고 계속 변합니다만 변하는 모든 애고의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할 때만 참나 찾는다고 하면 이제 고 얘기해 주시려는 선정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선정은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선정이 그대로 참나인 줄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나는 시끄러울 때 시끄러운 줄 아는 자리고 고요할 때 고요한 줄 아는 자리다 요거 모르시면 확철대우는 못합니다 24시간 선이라는 건 없어요 명상할 때만 선이 되죠 그렇게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불도란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다 너의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답이 있다 어찌하여 좌선에 있다고 하는가 몸뚱이 앉혀놓고 왜 거기서 도를 찾는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도인데 요 얘기죠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만약 여래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삿댄도를 행하는 것이다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이렇게 와선을 해야 여래다 라고 고정관념을 갖는다면 선을 할 때만 여래다 고 엉터리다 여래란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오고감이 있으면 생멸이 있잖아요 그런 오고감은 생멸이 없어야 여래청정선이다 그러니까 이원성의 세계 오고감의 보세요 앉아 있다는 건 앉아 있다는 것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좌선이라는 것도 몸으로 얘기하면 근데 왜 도가 그렇게 그럼 좁은 거냐는 거죠 앉아 있는 게 도냐는 거죠 움직임은 도가 아니냐 안고 움직임을 떠나는 게 도다 그러니까 좌선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너의 참나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라 하는 거죠 그게 여래청정선이다 그리고 모든 법이 본래 텅 비었다는 것 모두 참나의 작용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여래의 청정한 좌다 그러니까 좌선을 색다르게 풀어준 거예요 선은 이원성을 초월하는 거고 그러니까 앉았다는 그 형상마저 초월해야 선이요 그 선의 자리에서 일체가 텅 빈 줄 알아야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야 진정으로 너가 앉은 거다 그게 진짜 참나에 머무는 거죠 그게 진짜 앉은 거다 참나에 앉고 참나의 안목으로 바라봐라 이게 좌선이다 이렇게 좌선의 의미를 바꿔준 거죠 에고 차원에서 좌선을 이해하지 마라 참나 차원에서 이해하라 구경에 깨달아 얻음이 없거늘 결국 너가 그냥 참나로 살아가면 될 뿐 뭘 얻는다 안 얻는다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알아차리는 그 마음 갖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냥 뭘 얻었다 안 얻었다도 없어요 참나 자리 입장에서 얻은 게 없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에고 입장에서 얻은 게 있어요 이번 생에 처음 해보는 일일 수도 있죠 참나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경에는 깨달음도 없다 하는 그것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무슨 앉는 것에 집착하느냐 이 얘기도 하나 읽어드리고요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달마일의 육조에 와서 선이 퍼진 게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잘 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냥 알아차려라 자유롭죠 오래 앉아서 참선에서 돌 얻는다는 발상을 날려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한국 선불교 가면 절에 다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이걸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선불교 책을 왜 내시면 왜 보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 보실 텐데 왜 이대로 안 하시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앉아 있고 안 앉아 있고 어디 산에 있고 안 있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심에 있더라도 그 알아차리는 자가 그 참나 자리라는 걸 아셔야 거기서 육바람 일러 나오고 거기서 도가 나오죠 자 보세요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또 설관이 물었네요 말씀하신 바에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생멸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 외도 주장 아닌가요? 그 아트만을 강조하는 힌두교 주장 아닌가요? 하니까 외도들이 말하는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을 생멸을 떠나 있다는 것은 어떤 소멸로서 생기는 것을 그치고 소멸시켜야 탄생이 멈추고 또 생겨나면 소멸이 멈추는 이렇게 서로 이원성 속에서 이 생멸을 얘기한 거다 생멸의 이원성 안에서 생멸이 없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 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 걔네는 생멸에 집착하면서 생멸이 없다고 하는 거고 나는 진짜 생멸을 초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십니까? 말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그냥 힌두교 까고 싶어서 하신 얘기 말로는 이렇게 서로 말은 할 수 있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걔네 아트만은 문제 있어 아무튼 그런데 이 얘기에서 중요한 건요 제자가 듣기에도 아트만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생멸을 떠나야 거기가 도다 그 당시 불자가 볼 때도 그건 외도 주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멸을 떠나는데 우리가 진짜 떠난 거야 걔네들은 가짜야 이 얘기를 하신 거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소멸로서 생기는 것을 그치고 그러니까 소멸을 얘기할 때는 생이 아니고 생을 얘기하면 또 소멸이 아닌 그 생멸의 이원성 안에서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생멸이 없다는 거는 본래 생멸이 없는 그 자리 그 참나 자리를 바로 말하는 거야 걔네들은 현상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생멸이 없다라고 나는 참나 차원에서 생멸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죠 이런 분들은 그냥 생멸 없는 참나 상태에 들어가는 걸 본래 그 아트만 자리에 복귀하는 걸 중시하니까요 인도 힌두교 성자들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되고 있었다는 거 이미 6조 혜닝 때도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대가 만약 마음의 요점을 알고자 한다면 일체의 선악을 모두 생각하지 아니하면 일체 좋은 거 나쁜 거 딱 모른다 해버리면 자연히 청정한 마음 그 자체에 들어가서 항상 맑고 고요하여 미묘한 작용이 겐지스강의 모래수처럼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늘 깨워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힌두교 성자들 얘기랑 다르지 않아요 아무튼 계속 문파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비교는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가짜야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결국 하는 얘기는 뭐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몰라 해버리고 들어 앉아 있으면 드러나는 게 참나다 그럼 똑같죠 사실은 저는 구별하지 마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얘기도 드릴까요? 6조 혜닝스님이 대중을 위해서 설법했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 한 물건이 있다 원래 공이라고 해야 하는데 한 물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방편에 따라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다 천지가 이 한 물건으로 인해 존재한다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는 오칠과 같다 이게 밝고 어둠도 초월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밝기로 하면 태양보다 더 밝은데 캄캄하기로 하면 오칠해 놓은 것처럼 캄캄하죠 진짜 옷 칠해 놓은 거 보면 진짜 암흑 그 자체보다 더 어둡다 하지만 밝은 줄 아는 자리 어두운 줄 아는 자리가 참나 자리고 그래서 제일 밝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늘 움직이는 중에 있어요 육근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쉬지 않고 여러분 쉬는 동안 무의식이 또 움직여요 여러분은 쉬는 것 같아도 움직여요 계속 그래서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또 찾지 못한다 분명히 움직이는 가운데 참나가 있지만 근데 움직이는 내 의식 무의식 다 뒤져봤자 참나는 없더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차원이 다른 마음이니까요 그대들은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이렇게 딱 던집니다 선문답은 그러니까 이제 신혜라는 스님이 이제 탁 나와 이분이 이제 도노 점수소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도노 돈수파들한테 까이는 분인데 신혜라는 분이 탁 나와서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그 자리가 나 신혜의 불성 자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오히려 잘못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근원이니 불성이니 이렇게 부르는가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요 신혜 스님이 이제 육조해능한테 까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근원이니 불성이니 하는 것도 집착하지 마라 정도의 말씀이죠 본인도 한 물건이라고 나도 한 물건이라고 부로 방편을 썼지만 썼지만 그것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성이란 말에도 집착하지 마라 하는 말로 이제 털어 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좀 설명조가 많은데 뒤에 가면 좀 선문답들도 많아요 이제 본격적인 선문답들이 이제 당나라 스님들에 인해서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런 거 어떠세요? 여기 몇 개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남양해충국사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요런 얘기들이 딱 한 편 실려있습니다 한 편씩 스님들마다 대표적인 선문답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 놓은 거예요 직지심경이라는 게 이거 보고 있으면 자기 참나를 돌아보게 만든다고 해서 직지심경입니다 남양해충국사가 하루는 자기 제자를 불러요 시자를 불러요 암흑에야 하니까 아시겠죠? 이제 벌써 깨어나야겠죠 암흑에야 할 때 깨어서 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처럼 세 번 부르니 시자가 세 번 대답했다 암흑에야 또 부르니까 예 또 깨어서 대답했겠죠 세 번 이 짓을 하고 해충국사가 말씀하셨다 장차 내가 그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대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요거 끝이에요 이야기가 이제 선문답 당혹스러운 게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뭐 어떡하지? 뒤에 가보면요 이제 스님들이 도와준다고 송을 붙여놔요 근데 더 산으로 갑니다 혜인신선사가 개송으로 말했다 늙으신 남양의 큰 선지식이 한가로이 강에서 낚시를 들이오네 낚시하셨네 요즘 어디 악풀 뭐죠? 악풀이래 댓글에 이런 거 떠도 전형적으로 한가로이 강태공 막 찾아갔더니 링크 찾아갔더니 강태공 떠있고 이러는 거죠 이 당시에 낚시하셨네 이거예요 똑같아요 의미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밤은 깊고 물은 차가운데 물고기가 물지 않으니 빈배만 가득히 싣고 돌아가네 빈배에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가네 허탕했네 그러니까 남양 해충이 자꾸 낚으려고 제자를 부른 거죠 암흑애야 안 깨어있으면 걸려주려고 부르는데 제자가 깨워서 딱 대답하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좀 이따 다시 불러보는 지금은 또 방심하고 있을 수 있다 암흑애야 하니까 또 깨워서 예 훈련이 잘 된 제자 암흑애야 또 하니까 에이 낚시 좀 해보려고 했더니 허탕찬네 이런 송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근데 그 뭐라고 하셨을까요 장차 내가 그대를 저버린다 이게 여기 한문이요 제가 보니까 저버린다는 느낌이요 여기서도 이제 무비스님도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다 그냥 직역하셨는데 내가 그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대가 나를 저버린 것 같다 여기에요 무비스님도 내가 너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깨어나는 형편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문제 제가 번역한다면 내가 너를 저버린다는 게요 저버린다는 느낌 보다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불편하게 되게 거슬렸다는 거거든요 저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불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진 것 같다 네가 깨어서 응하니까 내가 도리어 너 때문에 깨어났다 이러고 논다는 거예요 선사들은 별게 없습니다 밤낮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확철대우 단계까지 가시는 걸 목표로 하는 선사들은요 아라한, 숲 속에서 밤낮으로 깨어있는 아라한들의 도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상계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육바람의 실천보다는 참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자기 일상에 참나를 초대하는 거 그걸 더 목표로 해요 그런데 근데 지금 왜 이게 대승이냐면 아라한도는 현상계를 버리고 참나로 열반으로 들어가자는 주장이면 선불교는 자기 일상의 모든 것들을 참나의 작용으로 소화해요 지혜가 아라하는 아공의 지혜고 이 확철대우자들은 벚꽁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 차이인데 제가 볼 때 소승적인 건 비슷해요 결국 그 상태만 머물러 계시면요 대승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육바람이를 써서 나와나 모두를 구제해 나갈 때 현상계가 공인 줄은 알았잖아요 환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영의 세계를 건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역량 차이고 일단 확철대우까지는 이 정도는 하십니다 확철대우 경지에서는 늘 깨워서 이렇게 서로 수작하면서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또 하나 해충국사 이야기 하나만 더 해 드릴게요 해충국사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 그 참나 자리 부처 자리에 상응합니까 하니까 너가 기억하는 거 아는 거 구망 모두 잊어버려라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관념 너의 아르말이 어떤 관념이나 관념을 분석하고 있는 그 아르말이 단박에 몰라 해버려라 그러면 그 참나랑 곧장 상응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거를 그 기억과 그 아르말이를 잊어버리면 누가 부처를 봅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없고 몰라 해버리면 텅 비고 텅 빈 게 부처다 누가 부처를 누가 부처를 봅니까 고민하지 마라 그 텅 빈 자리가 그대로 부처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은 기억이나 어떤 생각을 놔버리면 놔버리면 기억이 없고 생각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제자 입장에는 무의식 상태 같은 거죠 그럼 부처를 누가 봅니까 걱정 마 그 자리가 부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만 하면 바로 부처인 거예요 몰라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몰라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처를 견성하려면 부처를 봐야 되는데 누가 봐요 부처가 부처를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몰라 해 하는 거죠 없으면 텅 빈다고 말하셨는데 어찌 그 자리가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은 텅 빈 것이요 부처도 텅 빈 것이야 그러므로 말하기를 없는 게 부처여 부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부처는 텅 빈 자리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말로 순야타라고 하죠 여러분 몰라 하고요 마음을 텅 비우시면 찰나라도 텅 비우시면 그 자리가 부처 자리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선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난 중에도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중에 텅 빈 자리를 찾아내는 이 선이 최상승선이라는 겁니다 에고를 고요하게 만든 뒤에 보세요 에고 조건을 생각이 없게 만들어서 텅 빈 참나와 공명하게 만든 뒤에 참나를 인식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선정법이면 그 선도 맞아요 안 되는 게 아닌데 이러면 벌써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만 참나를 알 수 있다는 또 망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끄러운데도 곧장 참나 자리로 뛰어 들어가면 직직 곧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하면 시간을 요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일단 고요하게 한 뒤에 참나를 볼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 말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봐 이거예요 너가 지금 나한테 막 생각으로 떠들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를 바로 봐 이거예요 그 자리는 원래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을 텅 비운 뒤에 본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오해하시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참나 자리야 여기서 내려놓으려고 한참 시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뭔가 기억하고 있지 뭔가 따지고 있지 고개 없는 텅 빈 자리를 빨리 들여다 봐 거기가 붙여야 이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최상승선을 이해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렇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붙여지 이렇게 이해하시다가는 다른 선어록 읽으시면 다 깨져요 그 말이 다른 제자들이 그 말 했다가 막 지적받는 걸 보시면 이것도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럼 뭐지 고요한 것도 아닌가 좌선 깨지는 거 보셨잖아요 좌선도 아니라고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라는 그 말이 나온 그 텅 빈 자리를 바로 찾으시려 어쩌란 말이야 고소 나왔지 들여다보시면 직지인심이죠 이거구나 그거 계속 그걸 그래서 오랜 기간 선정보다 이분들은요 딱 그 순간에 내면을 포착하는 걸 중시합니다 내면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지신경은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직시해라 지금 곧장 딱 정확히 봐라 보면 거기 본래 텅 비는 자리가 있다 만들어서 텅 비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텅 빈 자리가 거기 있다 거기를 봐라 그러니까 기억 생각나는 거 기억에 떠오른 거 몰라 하고 지켜보면 직시하면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몰라 해서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가 나타난다 가 아니라 이분들 입장은 몰라 하고 직시하면 너의 존재감 학당식으로 말하면 몰라 하시고 자신의 존재감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직시예요 직시 이해하시겠죠 그게 최상승선 법입니다 최상승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 고요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다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안에 참나가 있는데 부처가 있는데 선정해도 얽매이지 마라 그 자리가 있다 늘 성성하다 지금 나한테 부처 자리를 모르겠다고 떠드는 그 자리가 부처 자리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분들이 다 참선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평상시 아니 노는이 참선하는 게 낫죠 당연히 그건 맞는데 참선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참나의 답이 있다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맛보기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나중에 혹시 또 소개 상권이라 학원 중에 또 읽어드릴 만한 거 있으면 제가 또 뽑아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 드리면 안 되니까 이 책 필요하시면 또 사서 보시고 우리 문화유산인데 직지신경이 뭡니까 금속활자요 이렇게만 하시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주옥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금속활자 직지신경 아세요 하면 세계인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뭔 내용인지 아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곧장 몰라 해보세요 그겁니다 이럴 수 있는 문화민족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